이거 내장이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금한 맛 먹어봐야돼 이거 내장이네 지금은 홍콩에서 최근 시내 야시장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홍콩 스타일, 대만 스타일, 태국 스타일 심지어 한국 스타일도 있어요 지금은 학생들 다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빨리 하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면 가게 있어요 만약에 늦으면 다 보지 않대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80% 한국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절대 관광객들 가는 것이 아니고 100% 현지인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가자 학생들 많아요 이 시간에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쇼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프니까 아 배고파 지금 배고파서 밥 먹으러 먼저 갈게요 여기는 살짝 메이스 같아요 여기 느낌이 살짝 인천 지하몰 느낌? 옥하게 너무 많아요 좀 가격이 학생들 쓸 수 있는 가격이 저는 거의 다 비싸서 엄청 비싼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여성한테 인기 좀 많아요 이번에 유튜브 찬스 써봤어요 뭔가 혹시 유튜브세요 그래서 그냥 원래 팔라던 다 보존트 세우 구슬은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어떤 맛이야? 살짝 그린 파스타 느낌 살짝 있는데 그린 파스타에다가 홍콩 느낌 섞은 것 같아 음! 맛있어 너무 맛있네 진짜 홍콩에서 먹었던 걸로 되게 맛있네 아니 여기 전북도 있어요 이번에는 새우 아 잠깐만요 새우는 2마리 3마리 안에 넣었어 이거 큰 새우 안에 진짜 3마리인데 와 미쳤다 와 프림 약간 토마토 프림 파스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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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분약으로만 넣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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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새우가 너무 맛있어 이거 약간 그거 심게탕 느낌이야 심게탕 느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끝난 것 같은데 난 다 먹었어 와 이거 한약 느낌이야 한약 느낌 도구도 너무 많이 넣었어 다 먹었어 여기 몇 개 있어요? 이게 여기지? 단 개 있어요 단 개 하나 몇 개 아 하나 아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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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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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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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뇨가 안 먹지? 아직 안 먹지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저는 이 제품은 성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빠로 안녕하세요 어떤 추천을 하는지? 추천을 하는 여러가지 스타일 여러가지 스타일의 맛을 볼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스타일을 볼 수 있는지 생과과, 과즙, 달달, 달달, 바느질 어떤 스타일이 더 청소하고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 어떤 맛을 드셔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렌지 주스 오 맛있다 오렌지 주스 섹세이 섹세이라고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샤인머스켓 하면 으깬 느낌 섹세이 섹세이라고 오렌지 음료수 한국의 음료수 거기에다가 청포도 집 같은 거 짠 느낌 그 느낌 그냥 쓴맛 살짝 있고 자몽의 쓴맛 거기에 자몽 쓴맛 전부 다 됐다고 이거 50% 먹고 그다음에 과일 먹어도 돼 과일 뭐예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 이렇게 먹으면? 응 한입 두입 먹어도 돼 그치?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 이거 맛있겠다 오 이거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응 고수 맛없어 음! 맛있다. 너무 맛있네. 진짜 구수 민트 돌아가는 느낌? 이 친구가 구수 싫어하니까 내가 구수 너무 좋아해서 한 대 딱 맞아. 이거다. 이거 타코야키 먹을래. 여기 타코야키 너무 맛있어 보이네. 맛있다. 음! 난 타코야키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아. 이거 향이 좀 있지 않아? 음! 맛있다. 백판찬이야. 백판찬? 밥반찬. 탐지색이 특판이야. 너무 털어. 너무 털어. 너무 털어. 이거 워프 파일러. 이거? 이거 치킨 먹을까? 74호. 74호. 77호. 맛있어. travelers. Fujifilm- Britain vê- caregivers. 바다님의 요리. 플까송입니다. 방금叫 노력이 있나요? 반 despachernen 타코 왁스입니다. Angie은 Starbucks. zijna 편에 세니까 ikurna rot llegó dislike. 아이테만 är en ay, 윤terski, stylish en dans 어떤 cell方. shrie frust engine lunek incubus. Get yourwn food. naucliness. 뼈디디 먹어야지 호지 주칸 같애 이런거가 왜 이정도 괜찮지? 이런거는 트래디셔널 듀설틱이래 진짜 푸딩같은? 망고푸딩이야 코코넛 푸딩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가게 이거? 이거 F 이거 찍었어요 햄치즈 햄버거 야채 랩 고마워요 바이바이 맛두먹 이거 모든걸 모아야 되는거에요 너무 맛있어 근데는 재료 다 있고 이거 완전히 여기가 더 바삭해요 우리야? 이거 페이퍼 페이퍼 빨갤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런건 먹어봐야돼 이거 내장이래 지금 일부러서 그거 먹어봐야돼 나 살펼줄게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먹는다고 이거 하이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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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향이 고구랑양 맛있다 고구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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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저게 너무 많은 향이 좋아 너무 달달해서 맛있어 고정게 어떤 맛이야? 파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 여자한테 파김치로 반찬을 바르면 안 돼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